2020년 3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며 제주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제주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9월에는 도내 운천을 다녀온 목사부부 확진자가 방문 사실을 속여 추가 확진이 계속되자 제주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예 전체 다 리모델리모사고 있습니다. 지금 탕 보시다시피 탕에 있는 기존에 있는 모든 건 하나도 없이 다 다시 전체 리모델리모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제주 관광도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운천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서로 손잡고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끝이 안 보이는 이런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건데 이렇게 꿋꿋이 걷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의료진들은 방역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부심도 있고 마음이 편해요.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것보다. 작은 희망이 큰 힘이 돼서 정말 코로나19라는 게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3차까지 저희 마스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다 함께 이겨냅시다. 파이팅! 코로나19 날짜! 마튼바 임무와 소신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코로나 시대의 숨은 주역들.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제주의 관문이자 코로나19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 불특정 다수가 지난 공항은 코로나19 감염에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40만 명이 몰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고강도 철통 방역을 해온 덕분인데요.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하고 여기 온도 지금 감지되는 거하고 같이 교체되는 거 봐야 돼요. 같이 일치하는 걸 봐야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선 출입문 통과 시 37.5도 이상의 발열자가 발생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즉시 현장에서 열을 다시 측정해 진료와 상담이 이뤄지게 되는데 의료진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국장 앞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항공편이 모두 끊긴 건 국제선이 생긴 이후 51년 만에 처음인 일입니다. 반면 국내선 입국장은 해외로 나가지 못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들로 붐볐습니다. 입도객들은 체류 기간 동안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에 이어 한글날 연휴까지 전국에서 대거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또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모든 감염 경로 차단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해외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 입도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게 특별 입도 절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23일부터 특별 입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최근에 추석과 관련돼서 입도하는 과정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반드시 의무 검사를 받는 특별 입도 절차 시즌3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제주도는 공항 내의 도보로 이동하는 워킹스루 진료소를 처음으로 가동했습니다. 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는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행정요원과 소독요원, 후속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서로 협력하며 코로나19 최종 방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외국에서 어쨌든 제주도에 입도하시는 분들은 전부고요. 그리고 이제 반렬자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이나 다시 또 육지에서 제주도 들어올 때 이제 반렬 체크된 사람은 또 여기서 검사 대상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공항에도 적막감이 맴돕니다. 아직까지도 선별진료소에는 불이 환합니다. 검체 채취는 새벽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2교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검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전직 간호사부터 시작해 모두가 자원해 봉사에 나선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빠르면 한 11시쯤 되고요. 늦으면 한 11시 30, 40분 정도 퇴근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비행기가 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또 검체 하실 분들이 계시면 늦게 끝나는 거고요. 또 없으면 11시쯤에 끝나고 입도객 중에 코로나19 검사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입도객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입도한 모든 해외 방문자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인 경우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중국에서 왔습니다. 천진에서 왔어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아, 여기서 그 집을 사서 영주권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하러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와야 돼가지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지인입니다. 네, 친구입니다. 이분 지금 가수 주소는 어디 되세요? 아, 주소는 좀요. 검체 간호사들은 해외 입국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바로 검사 준비를 합니다. 제주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비롯해 도내 보건소에 검체 채취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일명 초스피드 워킹스루라 불리며 부스에서 바이러스 차단 필터를 적용해 의료진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도 다시 한 번 더 소독을 해 일봉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부스 주변도 다시 한 번 소독을 합니다.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반복되는 검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의료진들. 이들 또한 코로나19가 무섭고 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사명감으로 나선 일이었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오늘도 무모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언젠가 검사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선별진료소가 철수하는 날을 그들은 누구보다 고대하며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혹시나 양성 환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긴장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선별진료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문의하는 상담 전화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압구정에 거기 서울에 몇 시간 있었대요? 혹시 추석 때문에 귀함께 온 환자가 이제 지금 열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서울에 있는데 지금 이제 온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검사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가셔가지고 거기 가보면 관련 환자 서쪽 서쪽 관련 환자 한 번 모시고 갈 거예요. 그쪽으로 그 번만 모셔면 될까 빨리 가보자 늦은 밤 비행기가 도착하고 입도객들 중에 열이 난 사람이 선별진료소로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나길 바라며 마지막 검사자의 문진표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의료진들은 지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선별진료소로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못 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 이상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종일 갑갑하게 몸을 감싸던 위생복을 벗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은 아홉 권 했네요. 오늘은 다행히 마지막 뱅기에 검사실 분 남겨셔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일 나오면 동료들 만나고 시간도 잘 가고 좋아요. 보람도 있고 하루속이 끝나야 애들도 학교도 다니고 어르신들도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다 스트레스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역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조로에 일단 나누겠습니다. 일단 30통 30통 계열은 저기 월남 게이트볼장 그 앞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번 주인공들은 제주시 노영동의 통장님들인데요. 매주 이른 아침 모여 마을을 방역합니다. 우리는 노영동 통장협의회 소속이고요. 우리 통장협의회가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통장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2월 달부터 한 달에 3번에서 4번 이상 우리 통장협의회가 나와가지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협의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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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5만 4천여 명의 지역민이 사는 큰 규모의 제주시 노영동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있어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봉사자들은 국가와 의료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방역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취약계층 밀집적 방역에 힘써왔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더욱 꼼꼼히 소독합니다. 비자 사람도 많이 오지 않고 우리 회원들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어디 나댕기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지 그거야말도 우리뿐이 아니라 전도민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럼 우린 야외 가지도 않고 그냥 이 장소에는 떨어질 않아요. 코로나19로 마을 경로당이 모두 폐쇄된 상황에서 게이트골장에 나와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자들은 더욱 신경을 써 방역을 합니다. 노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더욱 신경 써서 방역에 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영동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부주연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설선으로 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감염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부심도 있고 마음이 편해요.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것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영동뿐 아니라 제주 전역의 마을과 기관, 단체에서는 자율 방역에 나서거나 방역 물품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복지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발 걷고 나섰습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봉사자들이 모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식품꾸러미 배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점을 나누고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웃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한 업체에서 후원한 물품들을 70여 가구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도민들의 물품 기탁과 봉사, 방역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어르신은 94살의 고령인 어르신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복지관 떠나는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석받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르신이거든요. 네, 어르신이거든요. 어떤 건강은 괜찮으실까? 아이고, 계명이 계명이 보영쓰다게.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추석 잘생기고 고생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계명이 너무 수고도고 고맙고 우리는 헐마를 하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에 봉사자들은 더욱 힘을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희 복지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어디 불편한 건 왔어? 네. 너무 깨끗해, 좋은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오셔가지고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복지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집수리로 김은 씨의 집도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작은 힘을 서로 보태는 제주의 순우름 공동체 문화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나중에 좀 붙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명절 잘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은 너무 겁나 어디서 맨처에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요. 너무 고맙죠, 아저씨들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해서 힘도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힘들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 자기만씩 자기 지역만이라도 우리 도민이나 동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좀 주의를 좀 도살피는 관심을 좀 둬서 지금 취약지구에 있는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저희들 봉사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주의분들이라도 전부 좀 관심을 둬서 좀 보살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기부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10년째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은교 청정 봉사단도 마스크를 제작해 나누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많은 행렬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제주도 갈천을 이용해서 한번 마스크를 만들어 보면 어쩔까 해가지고 3월 말에 저희가 1차 1,570장을 만들어가지고 500장은 경상북도 대구 쪽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500장은 제주교도소에 보내드렸고 나머지는 제주도청 4.3지원가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독거 어르신 쪽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사단 창단 10주년 기념 행사가 취소되자 그 경비로 재료를 구입해 봉사단원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나서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코로나19로 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들 합니다. 매주 수요일 도내 한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급식 봉사도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누구보다 봉사가 그리운 분들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지금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제작하는 마스크는 좀 특별합니다. 청각장애우들이 입모양하고 손이 같아야 소통을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입이 보이는. 입모양이 보이는 이 마스크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며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능성 마스크입니다. 그 전에는 입 아예 안 보일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한계가 조금 풀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입을 보이지 않는 마스크는 입모양이 없어서 어떤 가슴발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너무 어려웠었던 게 많아요. 입모양을 보는 마스크가 생기면서 얼굴 표정, 그리고 입모습 살짝 구글하고 우와 이거 괜찮다. 정말 괜찮다. 입모습 양보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깐 나 되면 괜찮더라고요. 대답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얼굴 표정도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는 이 보이는 마스크 이렇게 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위에 필름 같은 거요. 전체적인 필름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여러 가지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 미래에는 더 보다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60여 명의 단원들이 집에 있는 재봉틀을 가져와 손수 만든 갈천 마스크는 필터를 갈아 끼우고 세탁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원 절약에도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조지원금 없이 단원들이 아낀 식비와 행사비를 모아 공사활동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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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마스크를 기증해서 농아인들이라든가 또 농아 수화를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또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이 그래도 가장 좀 우리 장인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추고 힘들어도 지역 지역마다 우리 봉사단원이나 도민들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나마 이제 제주도가 청정기역으로 좀 가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초 매년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름 입구에는 자동차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발열 체크 도와드릴게요. 뒤에도 창문 내려주세요. 36.6도 나오셨어요. 1차는 앞에서 보안팀이 또 한번 어떤 차량인지 체크를 하고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발열 체크하고 문진표를 주고 마지막으로 저기서 다시 문진표를 수거하면서 몇 도가 나왔는지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 축제인 탐라문화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될 뻔했다가 다양한 시도를 펼치면서 축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토토리움이라고 새로운 방식인데 차량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저기에 걸리두기로 이제 따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가서 구내원을 즐길 수도 있고 차에서 주파수를 통해서 즐길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새별오름 광장에서는 탐라문화재 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와 객석을 융합한 오토토리움 방식을 구입해 하루 80대 한정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회만 계속 있었는데 연휴 마지막에 밖에 나와서 색다른 공연을 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가족들 간에도 화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됐던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4일간 이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힘을 복도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 요즘 우리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알록달록 집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에서도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불발 위기에 놓였던 탐라문화재가 소규모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면서 기획된 찾아가는 탐라문화재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곳도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쳐 관객들을 맡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제일 철칙으로 해서 아까 여기 입구에서 보신 것처럼 문진,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전부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뛰어서 거리로 앉아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닌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도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가 오늘이 여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섯 번이 남아있고요. 지금 다음 또 코스로 갈 때, 다음 정해지고 갈 때까지 지금 전화로 계속 저희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이걸 아주 정말 도민들에게 기쁨과 또 이런 행복함을 주는 이런 공연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려와 고민 속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더 노력하고 서로 조심하려는 마음들이 보입니다. 네,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고요. 이거 문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작성했다는 표시로 저희는 이거 붙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2m 거리 뭐 이거 다 이렇게 배치해놓고 수시로 또 안내멘트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뭐 그래도 사람들마다 다 그걸 잘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연하게 산책하다가 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공연팀들이 오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실 거죠? 마스크 답답하시더라도 중간에 안 벗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팀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산미에서 2017년에 결성되어서 와산17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와산17 밴드를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밴드의 공연으로 드디어 공연의 말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와산17 밴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서 코로나를 확 날려버릴 바람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바람아 하면 여러분들은 부러라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아! 부러라! 찾아가는 탐라문화재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으로 문화 예술인들이 찾아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일상의 공간이 공연장이 되었는데요. 멋진 세상 나 혼자 걷는다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부대는 조촐에도 사람들의 흥겨움으로 넘쳐버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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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sabes o hip ک 재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도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탐라문화재는 풍물 연주와 무용, 연극,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로 꾸며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공연에 목말랐던 예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수업생들도 수업을 못 받고 있고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 진짜 힘듭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 40여 개의 공연단체 예술인들이 폭포 아래로, 아파트 단지로, 카페로, 어디든 찾아가 공연을 펼쳤습니다. 비록 많은 관객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관객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면서 즐겼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흔히 한껏 놀랐습니다. 관객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미우기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토닥여준 단나문화재. 예술인과 도민들, 관광객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공연 보는 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처럼 2미터 거리 두기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현장감이 느껴져서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뭔가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저는 이 공연을 계기로 해서 더 코로나도 개선되고 앞으로 문화예술 개통 쪽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소중한 공연들을 하나하나 더 자주 하게 되면서 다른 문화예술인들도 다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제주 시내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제주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 버스가 오늘은 학교 학생들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들은 또 세걸로 너희들이 헌혈하고 나서 헌혈을 위상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과격한 운동 오늘 하면 안 된다. 특히 멍들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네 번째는 너희들이 헌혈하고 나서 조금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는데 100명 중 1, 2명에 불과한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쉬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많은 사기업체들과 학교들과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헌혈 동참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헌혈 예정 단체들도 방문을 해서 조금 헌혈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많은 헌혈자와 혈액 수급량을 자랑해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헌혈의 집 방문 인원이 크게 줄고 단체 헌혈도 일정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헌혈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단체들이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헌혈자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단체 헌혈 참여로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해 왔는데요.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단체 헌혈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나 제주는 섬이다 보니 안정적인 혈액 수급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처음 하는 헌혈에 용기를 내봅니다. 꽉 져요? 응 그냥 짓고 있어요. 와 선생님 너무 긴데요. 마늘이 이거 다 넣을 수가 없어. 알았어요. 괜찮아. 포즈머들어. 아 몰라요. 볼래요? 응 그냥 그냥. 끝. 네. 환혈을 한 번 제가 하면은 세 명의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 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환혈이 많이 시급한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례 붙인 네모난 렌즈는 4시간 이상 붙이시고요. 오늘 평소보다 숨을 섭취 많이 하시면 돌아오셨을 때 알람쌈을 끄고 일어내주세요.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1분만 꾹 누를게요. 계속해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헌혈버스로 향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헌혈입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나눔인데요. 오늘 헌혈에 동참한 학생들은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헌혈에 다 함께 동참하도록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학생 신분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뿌듯하죠. 이제 두 자릿수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하루 빨리 이겨내고 다 같이 영화도 보는 그런 즐거운 하루를 누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헌혈에 같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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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신 분 누구나 지금 가까운 적십자 헌혈의 집이나 헌혈 센터를 방문하셔서 헌혈에 적극 독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내 한 농업회사 법인에서 마스크 기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마스크가 우리 제주도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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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나눌 수 있는 베품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사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가 부족하던 차에 이렇게 마스크를 기부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황성하고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 기부는 코로나 극복도 있지만 이 마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장애인분들이 하나 보셨으면 아쉽겠지만 하나하나 담아요. 하나하나 검수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그리고 이 분들이 또 보람도 느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이 만든 마스크가 좋은 일에 쓰이고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나 많은 관공서나 많은 기업이나 많은 장애인분들이 다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기본 문화가 생활화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웃 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반대로 이웃들을 향한 남음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대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는 슬기롭게 서로 돕고 소외된 이웃을 향했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백신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기를 사슴치 않고 나섰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던 저력의 대한민국. 마튼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봉사와 나눔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빛을 따라 모두가 힘차게 헤쳐나갈 때 우리는 언젠가 더 아름다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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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